아유 누나. 할 말이 있어. 아유 그게 아니라. 얘기하세요. 내가 아까 지석진을 떼려고 했었는데. 네. 솔직히 나 비겁하게 하기 싫었거든. 아유 누나 그게 아니라. 아유 비겁한 게 아니라. 아유 누나. 진짜. 아까 비겁한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옆보고 있었는데 너가 끼어들어서. 아니 끼어든 게 아니라 저도 간 거예요. 내 건 채 갔어. 아 누나 정말. 그건 내 거였다고. 아 누나 진짜 왜 그래요 진짜. 너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아 이건 공중하게 게임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나한테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 누나. 나 여기 다쳤어. 어디요. 고백이. 고백이가 어디. 아 누나 고백이 무슨 얘기예요. 빨리 와봐. 아니 고백이가 뭔데. 어떡해. 아 못 걷겠어. 누나 못 걷겠어요. 응. 거기 앉아 계세요. 아 나도 어디야. 아니 어디나 보죠 누나. 아니 어디나 보죠 누나. 아. 아 아. 아 누나. 아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 어딜. 아 잠깐만. 아 이걸 어떻게 속아. 아 누나 이거. 아 누나가 생각했는데 두가맞게 웃음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속아. 내가 웃는 걸로 보여? 아 이거. 아 이게. 나 울고 있어. 아 누나한테 두가맞게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물 안 보여? 아니, 전혀 안 보이는데, 누나. 아, 너 이러는지 몰랐어.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누나. 잠깐만. 아, 누나. 아, 누나. 너 잠깐만, 아무리니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 누나. 아,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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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누나. 이번에는 진짜야. 아니. 이번에는 진짜 인대가 나갔어. 아, 누나. 아, 무슨, 무슨 인대가 나가, 누나.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왜 이래. 아, 누나,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 누나,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아, 아! 아! 아니,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누나. 아, 이건 또 뭐야, 누나. 아, 이거 뭐야, 또 누나. 아, 어떡해. 여기 낑겼어. 안 꼈어, 누나. 내가 봤어. 안 꼈어. 좀 잡아줘. 아, 누나. 아, 누나. 아! 아! 아니, 누나,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석진이 형 누가 누나가 뛰었든 내가 뛰었든 석진이 형을 뛰었으면 그걸로 일단 일론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럼 나눠가죠. 어딜요? 아니, 참. 아니, 아니, 금이 지금. 아니, 내가 녹여서 목걸이 해줄게. 아, 누나, 진짜. 아니, 누나, 그러니까 우리 형사하잖아요. 아니, 우리 같은 형사팀이니까 일단 저쪽 팀을 다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너부터 아웃시키고 싶어요. 아니, 누나. 아니, 진짜. 아니, 누나, 진짜. 아니, 누나,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 나 장난 아니야.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뭐야. 뭐야, 정답에서 다 놓쳐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누나. 나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누나. 내, 나. 내, 나. 아니, 잠깐만. 아니, 누나. 아니. 왜. 날 꽉 잡았어. 아니, 누나. 나 일단 그냥 갑니다. 나, 누나 몰라. 어? 누나, 나 그냥 가. 누나, 이딴 말로 그냥 치고 갈 거야.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누나. 노일도 모르겠고. 왔는데 지사증 장콩을 잡으려는데 너가 먼저 가버리고. 아니, 너가 먼저 가버리네. 누나는 지금 이 나이에 식도 못 가고. 너가 꼭 취직하세요. 너 꼭 취직하세요. 아아아아악